전북 지역 3개탕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6월 3개탕 평균 가격은 1만 7천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전북 지역 3개탕 가격은 지난해 7월 1만 6천 3백 원에서 1년 만에 700원 오른 건데 같은 기간 서울은 1만 6천 4백 20원에서 460원 올랐습니다.